뽀글이 아저씨! 뽀글이 아저씨, 눈 밑이 왜 그러세요? 요리 연구를 하다보니 하루가 다 갔지 뭐냐. 아이고, 피곤해라. 뽀글이 아저씨, 그럼 오늘 요리 같이 못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 너희들 혹시 날 보내고 너희들끼리만 요리를 하고 싶은 건 아니냐? 예? 아이, 그럴리가 있나요. 아이고, 그럼.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내가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그럼 오늘의 요리 먼저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요리는... 블루베리터! 오, 참 쫄깃쫄깃하게 생겼구나. 뽀글이 아저씨, 쫄깃쫄깃하기만 하겠어요? 음, 달콤할 것도 같은데. 오, 꼬야, 이제 보기만 해도 알아맞히네. 이러다 우리 꼬야, 여기 박사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쯤이야. 히히히. 어? 근데 휘연아, 친구들이 어떤 재료가 나올지 기다리고 있다는데. 그렇지, 꼬야가 기다리고 있겠지. 그럼 오늘의 요리 재료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재료 소개합니다. 랄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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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유리사. 오, 블루베리네, 블루베리. 뭐야, 벌써 침을 삼키는 걸 보니까 블루베리를 아주 좋아하는 모양이로구나. 에이, 뽀글이 아저씨. 꼬야는 어떤 재료든지 보면 침을IRE 삼켜요. 아니야. 블루베리가 아주 좋아서 그런구나. 그럼 친구들 우리 코야가 좋아하는 블루베리로 빨리 요리를 시작해 봐야겠어요 야호 희연아 뭐부터 시작할 거야 응 먼저 블루베리를 이렇게 넣고 뚜껑을 닫고 이제 갈아줄 거야 아 시끄러워 우와 금방 곱게 잘 갈아졌네 그래 맛있는 걸 먹으려면 이 정도는 참아줘야지 안 그래요 뽀글이 아저씨? 그럼 그럼 다음에 뭐 하면 되는데? 친구들 다음은 쌀가루를 체내릴 거예요 쌀가루를 꼭 체내려야 해? 아이고 꼬야가 또 잊어버린 모양이로구나 꼬야 쌀가루를 체내리면 뭉치 쌀가루가 풀어지면서 떡반죽이 부어진단 말이야 오호 나 기억나 있어 기억나 있어 그래 한 번 들은 건 꼭 꼭 기억하라고 그럼 친구들 내려보겠습니다 줍줍 내려 adventzus 주면 쭉쭉 내려 굳 그래 우리 꼬마 요리사 채 내리는 것도 선수가 되었구나 당연하죠 꼬마 요리사인데요 그럼 다음 순서도 자신 있겠구나 네 다음은요 채 내린 쌀가루에 절차 넣고 섞어주다가요 다른 블루베리랑 우리 넣고 또 섞어줄 거예요 올카니 올카니 우리 꼬마 요리사 잘 안다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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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섞어주다가요 이제 손으로 반죽을 해줘야 해요 우와 내가 좋아하는 반죽할 시간이다 뭐야 알았어 알았어 뭐 그래 아저씨 친구들 그럼 지금부터 반죽을 해보겠습니다 반죽해 반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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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주 예쁜 반증이 됐구나 우리 아저씨 그래요 블루베리 말고 다른 재료를 넣어도 되나요? 블루베리 말고 다른 재료라 물론 괜찮다마다 자 여기를 볼래? 쌀가루에 블루베리 대신 삶아서 찐 탄호박을 넣으면 돼요 자 우선 찐 탄호박을 쌀가루에 넣고 설탕을 넣어주세요 그 다음 손으로 반죽돼서 예쁜 모양을 만든 옷 쪄주면 자 어떠냐 예쁘지? 탄호박이 아니어도 딸기가루나 숯가루를 넣으면 아주 예쁜 떡이 완성된다